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함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무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생명양식은 아무스 7장 1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무스와 베데레 제사장 아마시아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의 대립에 대해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 두 사람이 맞서고 있는 장소인 베데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선지자 아무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길을 가던 야곱이 밤이 되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여와를 뱉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 깨어나 베고 자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야곱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시작된 기념비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 때만 해도 베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던 여로보함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에 두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대신 거기 즉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였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야말로 종교와 정치 중심지였으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죠 아모스는 바로 이런 베델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적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막상 베델의 지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특히 베델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아마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모스에게 대립각을 세우며 나서서 그를 공격했는데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아마샤는 우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이세에게 아모스가 왕은 죽고 나라는 멸망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건 반역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래놓고는 아모스를 직접 위협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1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예언이 잘못되었다거나 뭐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왜 남의 구역에 와서 장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봉변당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얼른 도망가라는 거죠 이러한 아마샤의 위협에 대한 아모스의 대응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시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옥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머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머스는 선지자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당시에 선지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베델의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를 이어 선지자 노수를 하기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머스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원래 선지자가 아닌데 여호와 깨어서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마샤에게 왕의 건설을 등에 얻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겁박하는 죄에 대해 받게 될 처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선지자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라며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전자는 참 선지자이고 후자는 거짓 선지자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선지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거짓 선지자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ча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하신 tor에서 구합시다 마음을 느끼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찾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하신다는 예시의 음성으로 인성으로 davant us 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